블리처스 데뷔를 장식하는 우리 블리처스 친구들 나와줬습니다 네 우리 센터 맞춰서 한번 서주시고요 자리 잡아주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할게요 오늘 이 자리는 블리처스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많은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단체 인사 및 개인 인사 우리 패기 있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셔츠 블리처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우리 한번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춤과 조용한 카리스마를 맡고 있는 루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보컬 주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씨 안녕하세요 팀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블리처스 샤라고 합니다 샤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보컬과 연기를 맡고 있는 우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진화입니다 리더 진화였고요 안녕하세요 블리처스에서 춤과 보컬을 맡고 있는 고유입니다 고유 안녕하세요 비트체스에서 랩과 비타민을 담당하고 있는 크리스입니다 랩과 비타민의 크리스 우리 리더 진화씨 네 드디어 오늘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소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데뷔를 바라보고 연습을 했을 때는 막연히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날이었는데 그날이 오늘이 됐잖아요 그래서 떨리지만 그만큼 또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멤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굉장히 떨지 않고 말씀 잘 해주셨고요 블리처스는요 우조 엔터테인먼트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명 어떤 뜻을 담고 있나요? 블리치라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저희의 음악과 춤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그룹명입니다 음악과 춤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오늘 그 돌진하는 첫날인 건가요? 네 첫걸음 이제 걸음만 뗐습니다 걸음만 뗐다고 합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미디어 관계자님들도 앞으로 더욱 성장할 블리처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미디어 관계자분들을 위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멤버 분들은 들어가서 계시고요 우리 루탄씨만 먼저 남아주세요 네 나머지 멤버들은 들어가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루탄씨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운데 봐주시면서 편안하게 포즈 두 가지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이번엔 귀여운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포즈 시작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왼쪽 바라보면서 왼쪽 기자님들 바라보면서 두 가지 포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리고 뭐 사랑해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이번에 오른쪽 기자님들 봐주시면서요 두 가지 포즈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세상을 향한 돌진 포즈 한번 가볼까요? 돌진 하나 둘 셋 네 이상 루탄씨였습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는 주한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씨 네 네 방금처럼 센터 봐주시면서 두 가지 정도 포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사랑해 하트도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번엔 오른쪽 봐주시면 돌진 한번 해볼게요 돌진 시작 멋있게 오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귀여운 포즈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주한씨였고요 다음은 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샤 나와주세요 네 방금 한 것처럼 센터 봐주시고 두 가지 정도 포즈 취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른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샤니까 샤이샤이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네 좋아요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하나 둘 셋 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돌진하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돌진 하나 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샤이였고요 다음 우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네 우주는 우리 또 막내입니다 네 우리 센터 봐주시면서 두 가지 포즈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른 포즈 시작 귀여운 포즈 막내니까 귀여움이 어때 귀여움이 귀여운 거 네 귀여운 거 네 귀여운 거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넷 다섯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둘 아우 좋아요 아우 잘하네 다섯 네 좋아요 이번엔 오른쪽 봐주시면서 시작 하나 둘 아 귀여운 토끼 셋 넷 다섯 돌진하는 포즈 시작 돌진 하나 얼굴 봐주셔야죠 둘 아 좋아요 셋 넷 다섯 네 좋아요 네 우주씨 들어가주시고요 네 우주씨 들어가주시고요 다음은 진화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진화씨입니다 네 우리 센터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른 포즈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네 사랑의 하트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네 리더의 포즈 한번 왼쪽 한번 더 보여주시고요 시작 리더의 포즈 뭐 내가 이끈다 시작 하나 어우 내가 이끌어요 둘 셋 네 잘하고 있어요 다섯 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네 사랑의 하트 둘 웃으면서 셋 아 좋아요 넷 다섯 네 마지막 포즈 돌진하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하나 좋아요 둘 셋 네 얼굴 볼게 네 다섯 네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 진화씨 다음은 우리 고유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씨 네 웃음이 굉장히 맑은 친구입니다 우리 센터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네 눈 깜지 말고 네 눈 떠주세요 네 다섯 네 우리 다른 포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웃으면서 네 좋아요 다섯 네 이번에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귀여운 포즈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네 이번엔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시작 하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다른 포즈 부탁드릴게요 돌진하는 포즈 한번 갈까요 돌진 하나 둘 셋 네 세상을 향해 돌진 둘 셋 네 손이 안 보이게 손이 얼굴 안 가리게 네 다섯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유씨였고요 우리 마지막 크리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나와주세요 우리 센터를 향해서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멤버 크리스 두 가지 포즈 부탁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멋있어요 셋 넷 다섯 그리고 또 다른 포즈 시작 하나 둘 셋 웃어볼까요 넷 다섯 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깜찍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돌진 블릭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단체사진 우리 크리스씨는 네 계시고요 우리 나머지 멤버들 다 나와서 단체사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센터 보고 우리 두 가지 포즈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들 향해서 센터 맞춰 주셨고요 네 시 네 우리 리더 진화씨가 네 시작 프리처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활짝 웃어볼까요 하나 둘 우리 데뷔해요 셋 넷 다섯 거기서 사랑의 하트로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이제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살짝 네 이동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화이팅 둘 셋 넷 다섯 또 다른 포즈 부탁드릴게요 시작 어우 오른팔을 크리스씨처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우리가 돌진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요번에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 서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일로 오지 말고 네 센터 잡고 잡은 상태에서 기자님들 향해 서주시고요 시 네 V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다같이 웃을까요 셋 넷 다섯 네 우리 막내처럼 꽃받침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네 그리고 우리 앉은 대형 있잖아요 삼사 그거 하면서 마지막 센터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앨범 자켓처럼 네 시 시작 마지막 데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네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은 이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무대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블리처스 멤버 분들은 무대 준비를 위해 잠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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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